오빠 피곤한데 뒤에서 좀 쉬면서 가 지은이 운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 헤이 기아 2열 우측 안마 시트 틀어줘 우와 지은아 이거 뭐야 우와 욕장 관지 우와 한강 예쁘다 이런 것도 어떻게 나? 헤이 기아 창문 좀 열어줘 우와 그거 말로 다 돼 핸드 프리 지은아 근데 주차 이렇게 하면 다시 들어가서 주차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더 뉴스 카니발은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해? 내가 보여줄게 뒤로 갑니다 짠짠 이거 사람 있는 거 아니야? 저기요 저기요 잘했어